안녕하십니까 깔끔강의 류쌤 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리딩 파워 이용 기본 15강 글의 순서 자 글의 순서는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니 일단 당연히 주어진 문장 읽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읽자 끝에 쯤에서 문 밑 쯤에 약간의 뭐니 힌트가 나 얘기할 거야 라는 그런 힌트가 거의 있다 없다 있어요 대개 보면은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이거죠 c b 첫 문장 천문장 읽고 순서를 말한다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a 는 거의 확률이 없잖아 그러니까 c 천문장 b 천문장 천문장 이라 그랬어 이거 다 읽으면 안되고 천문장을 읽고 주어진 문장 다음에 아 이거겠구나 를 판단한 다음에 근데 c b 에서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그럼 그때 내일 읽어도 c b 에서 되게 십중팔구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c b 천문장 읽고 무슨 얘기인지 알면은 그걸 끝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순서만 맞추는 거잖아 이거 알이 됐죠 출발합니다 자 이트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름에 요 새드도 과거분사도 역시 뭐다 뭐라 그랬죠 형용사니까 역시 이트 퇴용법 즉 이트 퇴용법은 뭐예요 또 이트 대신화 용법은 이트 비동사 형용사가 나올 때 맞습니까 얘는 가주어고 진주어는 이렇게 대신화 투부 정사인 경우가 제일 많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독해에서 뭐라 그랬어 이트 다음에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고 대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피피한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에요 기억나죠 만약에 이리즈 세드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말 현재니까 말한다 대절이라고 이게 훨씬 빠르 되는 거야 이트가 물론 테디야 맞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은 말한다 그럼 여기 워즈 세드 그럼 어떻게 할래 사람들은 말했다 맞어 그럼 이즈 익스펙티드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들은 기대한다 워즈 익스펙티드 한 뭐야 기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한다 대절이라고 인 에인션 에스티 인스 고대 아테네에서 더 팔로를 추종자들이죠 어브 플레이로 플라토의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모였대요 어느 날 왜 투 아스 점 싸움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뭘 물어봐 다음에 질문 what is a human being 무엇일까 인간 이라는게 오우 심오합니다 쉬운 듯 어려운 듯 그죠 쉽게 얘기해서 너는 누구냐 뭐라고 답할 거야 쉽지 않죠 뭐였어 그러면 이제 답을 뭐 하든가 하겠죠 자 10번 봅니다 after great deal of thought a great deal of 하면 뭐야 뭐치야 뭐치 매니는 안 돼요 왜 하냐면 이 deal이 이게 정도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느 정도 할 때 그 정도 셀 수 없는 개념만 쓰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제자들은 생각해냈다 뭘 the following is 다음의 대답을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같지 않냐 비번 첫 문장까지는 봐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호기심이 동하는 이야기는 뭐 개뿔 여기 뭐 이야기가 호기심이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 이걸 가야 되겠지 그제 뭐라고 정의 예를 했냐면 a human being 인간은 is a feather가 깃털이잖아 리스는 깃털 없는 my pet 두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everybody seemed content 하면 이게 satisfied랑 여기서 비슷한 거죠 만족 했다 말이죠 이 정의에 만족을 한 것 같아서 어 그럴듯해 이랬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어떤 철학가가 불쑥 터들어왔어 어떤 lecture hall 그 강연장으로 뭘 가지고 살아있는 깃털 없는 치큰 닭을 갖고 온 거야 닭이 발 두 개 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b는 아까 읽었죠 이 호기심이 동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a는 보면 holding it 그것을 자기 손에 뭐 쥐고 그는 소리쳤다 박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죠 뭐 supply 비슷한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가 인간을 갖다 줄게 이 인간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닭을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럼 오른쪽에 목조가 있으니까 홀딩에 과금에서 held라고 쓰면 되겠니 안되겠니 안 돼 알았어 몰랐어 자 이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c 다음에 뭐니 a지 그럼 얼른 그 다음 문제 넘어가야죠 왜 순서만 맞추면 되잖아 그거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왠지 오늘은 영어가 잘 되는 것 같아 끝까지 해석하고 있으면 큰일나 알았지 시간 싸움입니다 자 그럼 a 여사 게임 스터가 동사일 땐 뭐니 커피 같은 거 졌다죠 근데 여기 명사니까 소동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그 소동이 뭐 head on 가라앉은 후에 죽었다는 얘기니까 the philosophers 절약가들은 개들 다시 모여서 이분들 굉장히 생업에는 종사 안하나 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시간 남은 모입니다 그리고 향상 시켰어 그들의 정의를 뭐야 두발 달린 짐승이란 정의를 이제 바꿨겠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휴먼빙은 그들이 말하기에 콤마콤마니까 featherless 깃털이 없는 bypad 두발 동물인데 자 넓은 뭘 손톱을 가져야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허 이해돼요 또는 뭐 발톱을 가지 그러니까 왜 닭이 발톱이 좁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from the history of philosophy 초기 철학의 이 역사를 보면 나오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호기실도 동안의 이야기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지 정의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지 뭐 the kind of difficult 그 어려움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이 have 아 이거 여기까지군요 직면 되어진 뭐 할 때 시도할 때 뭘 시도합니까 내려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뭐에 대해서 what it is 이투투용법이야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어떤 추상적인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걸 시도할 때 직면 되는 어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건 뭐 주제랑 겸하면 되겠네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하는 건 굉장히 뭐하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 you got it 고생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조직 문장 이건 지금 뭐예요 글의 순서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전체 읽고 메시지를 준다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건 잘 느껴지는 게 없지요 순서만 맞추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막 한 다음에 도움이 되면 구독 눌러주면 땡큐죠 알겠습니까 자 1번 봅니다 이제 루스 핸들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보았을 때 딸내미 바바라가 막 잘 자라고 있는 걸 본 거야 언제 1950년대 구체적인 걸 딱 집어 쓰니까 while 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해 되겠습니까 그 루스는 눈치채 때 주먹에 떼는 거야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랑 her friend 친구가 seem more interested in 자 이건 딸내미 겠죠 딸내미 요 앞에 이건 뭐야 엄마 겠죠 루스 자 딸과 딸 친구들이 더 재미가 있는 거에 관심을 받은 거야 요거 흥미를 느끼는 입장이니까 이제 있으면 틀립니다 뭐해 playing 노는데 뭘 갖고 놀아 어른 인형을 갖고 뭐보다는 with the traditional baby version 아하 전통적인 그냥 애기들 장난 인형 말고 이런 얘기를 느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른 인형을 만들어줘야겠다 어른처럼 생긴 인형을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엄마가 이해되어 있어요 c 부터 봅니다 unfortunately bring it on unfortunately 이것도 좋은 힌트를 주죠 the only girl of those 자 유일한 유일한 뭐한 그 성인 인형은 이용 가능한 언제 그 당시에 이게 주어니까 이거 what 저 쓰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지 만들어져 있었대요 뭐로 만들어져 있어 cardboard 아 라면박스 같은 거 있잖아 두꺼운 마분지로 만들어져 있었대 어떻습니까 될까요 안될까요 아 일단 되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범부입니다 루스가 생각한 그 인형이 갑자기 생산에 돌입했대 아이 너무 빨리 건너뛰었잖아 그냥 씨루가 알았죠 자 루스는 became convinced 대티아의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죠 이걸 ing 쓰면 누군가를 뭐하는 거야 확신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완전한 문자이니까 안돼 뭘 갖다 확신했어 그래서 삼차원의 얼터너티브 대체 인형이 우비 될 거라고 commercial success 상업적인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인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성인 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완전한 사람 모습을 갖춘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은 나중에 밥 인형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런데 뭐 밑뚝뚝 없이 왜 왜 왜 갑자기 루스가 제안한 인형이 갑자기 생산했다 돌입했어 웃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읽어봐야 되죠 이 천번장을 take a to be 아 아이디어 그녀는 가져갔어 아이디어를 to the bird of Martin Martin 회사인가 봐요 모두 이사회로 가져간 거야 근데 여기는 회사랍니다 어떤 회사 자기랑 남편이 만든 오우 설립주네요 but 그러나 이러면서 그 아이디어는 뭐 했다 거절되어진 거죠 이해 됐죠 뭐로서 너무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던 거야 자 이건 요거 맞다 읽으니까 이거보다는 백번 났잖아 그럼 답 쓰고 얼른 넘어가라고 뭐 얘기할 거 없어 이해 됐나 됐죠 자 나머지 그냥 할게요 지금 아까 c 에 했던 거죠 c 에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겠죠 맞죠 the executives 임원들이 결정을 했대 백이 동사자리니까 지원하는 거죠 서포트랑 비슷한 거네 지원하기로 뭐 했다 결심을 한 거야 루스의 헌치 감 예감 뭐 할 때 슈리턴 그녀가 이제 돌아온 거야 여행에서 어디로 간 여행이야 스위스를 갔나 봐요 거기 가서 성인인형을 가져온 거야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진 인형을 가서 사왔어 릴리라고 불리는 인형을 사온 거야 스위스에는 그러니까 성인인형이 있었던 거죠 이해 됐죠 그걸 딱 보니까 이 이사회 사람들도 아 먹히겠네 이 생각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루스의 들은 went into production 생산에 돌입했고 그리고 was named 이름 지어진 거죠 뭐라고 바비라고 인언어 자기 딸내미를 뭐 기념하여 바비는 was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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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을 벗다니까 베일이 벗겨졌다 소개됐던 얘기죠 At the 1959 American Toy Fair에서 뉴욕에서 벌어진 거기에서 마탈 회사는 뭐여 왜 이렇게 많아 35만 천 개의 뭘 갖다가 인형을 갖다가 바비를 팔았다는 거구나 한 해 그저 많이도 팔았네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조금 힘이 들더라도 heart 미소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이어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건 한번 할 거라고 하면은 그냥 불편하게 놀잖아 놀아도 그럴 바에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거야 이해 됐죠 조지 문장 봅니다 이유 Many of us have 우리 다수가 뭘 have a high regard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뭐에 우리의 캐릭터에 그렇죠 우리 인격보다 인격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요 regard은 관심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뭐보다 다른 사람의 뭐보다 인격 요게 지금 뭐야 어 다른 사람의 인격 그 말씀 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거는 뭡니까 캐릭터죠 다른 사람의 캐릭터보다 그죠 그 이유는 이게 본동사야 알쓰면 큰일날지 여기 바로 앞에 복수가 있다 그래서 안돼 자 뒤에서 앞에 이 캐릭터를 받아치잖아 그러면 영어는 명사를 대명사로 바꿔야 되죠 단수면은 됐 복수면은 뭐야 도우주라고 여기서 도우주라고 쓰면 돼 안돼 안되죠 이해 됐어 그건 대절이래 우리는 판단한답니다 우리 자신을 어스라고 쓰면 틀리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판단하고 얘랑 얘랑 병시법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판단하는데 뭐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특별히 그러한 행위 어떤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해 짜증나는 거라고 이거 과거 분석 쓰면 틀리죠 이해됐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면 의미상이죠 행위죠 행위 자 이건 지금 딱 보니까 뭐냐면 내로남불 알아요 내가 생각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정치인들 욕할 때 막 잘나오잖아 집에 티비 없니 있지 가끔 외우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게 그죠 사람이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그럼 대개에서 치사하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전문자 이유 우리 다수가 높은 관심을 갖는다 우리 자신의 뭐 인격이 뭐보다 다른 사람의 인격보다 우리 자신의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절이다 우리는 편단한데 우리 자신을 갖다가 뭐 우리의 마음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거는 뭐라고 판단해 행동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야 특별히 어떤 행동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이겠죠 행동에 의해서 뭐자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이게 맞으면인지 앞에 그 얘기 했죠 만약에 우리가 방문하지 않은 친구를 또는 친척을 병원에 있는 즉 문병을 안 가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think of ASB 뭐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다는 얘기죠 having done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즉 내가 병문안 안 가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음 의도는 뭐야 아까 나온 의도는 마음은 있었지 의도는 있었지 이렇게 속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괜찮다는 거죠 안 가도 이해돼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 띵으로 끝나는 것이 센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주동사가 뭐가 주동사가 뭐보다 본동사보다 뭐일 때 더 과거일 경우 그럼 얘가 형태가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억나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 뱉어봐 투부정사일 때는 to have pp 동명사나 분상없는 자리일 때는 having pp란 말이야 결론은 뭐니 준동사 자리에서 to have pp나 having pp가 있으면 본동사보다 한 시에 더 과거로 해석을 하란 말이야 여기 현재죠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병문안 안 간게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쓰면 틀러 doing 그러면 지금 생각한다는 건 지금 행동하는 거거든 다루 된 얘기죠 이해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합리화 시킨다 rationalize 이런 거 빈칸처럼 나오면 되겠네 나는 정말로 did think of 생각했어 paying a visit 방문할 거라고 I just didn't have enough time 난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가기를 원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의도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괜찮죠 그러므로 앞으로 벌써 결론 나왔어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환자일 때 즉 내가 입원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뭐다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spend 시간 ing니까 devise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생각해놨는데 설명을 갖다가 생각해놨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데 무슨 설명 for the non visitor behavior 방문 안 한 다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시간을 갖다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딱 안 오면 나쁜 놈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도 안 하고 대신에 뭐라고 한다 우리는 be apt to be likely to 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우리는 무시하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 병문안 안 온 사람을 모르 selfish 이기적이네 또는 fair weather friends 날씨 좋을 쾌청할 때 친구니까 좋을 때만 오는 친구군 라고 생각하면서 뭐한다 그 사람들을 병문안 안 온 사람을 뭐한다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거 to make room metallic의 본동사 자리지 노력을 하라 to judge others 다른 사람을 판단할 걸 노력하래 by their intention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거 빈칸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돼 뭐할 때 그들의 행동이 널 열받게 하면 아 저 친구가 지금 의도가 날 열받게 하려고 했던 건가 저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의도가 건전한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 most of 우리 다수가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뭐할 때 우리가 했을 때 뭔가 를 어떤 something이야 다른 사람을 열받게 했을 때 뭔가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그죠 그들의 액션이 너를 열받게 했을 때는 뭐해라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란 얘기야 이해 되나 안 되나 되지요 그러면 뭐야 기준이 뭐다 자기 자신은 뭐니 자기 자신의 뭐는 잘못된 행동은 뭐한다 합리화 시키는 합리화 시키는 합리화 시키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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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를 생각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행동을 잘못하면 의도가 뭔지를 뭐한다 판단하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것에 뭐를 판단하라 의도를 읽어라 그래서 욕을 하든 말든 하라는 얘기지 어때 괜찮아 좀 올립니다 집중하고 있죠 집중이 안되면 그때그때 하는게 시험에 나올거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음 자 주어진 문장 봅니다 주된 이유 어떤 이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 공부하지 않은 이유 그죠 벌써 나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니지 자 여기까지 딱 봤더니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죠 위치 쓰면 틀려 이건 동교육의 접속사거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대절이 아니고 여기 세미클론이 있죠 세미클론이 뭐야 무슨 뜻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측 여기서는 그러나지 자 그 학생들이 시간이 뭐 없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학생들이 차라리 뭐한다 우드레드 원형은 차라리 원형하는게 낫다 맞죠 다른거 하는데 팔려가지고 안한다는 얘기지 이해 됐어 c 부터 봅니다 생각해보자 고려 어떤 학생을 where is a french 불란서 브로시험이 있다고 2주 뒤에 가능하죠 딱 봐도 그 학생 벌써 가리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불호를 수강하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벌써 이게 딱 답이라는 걸 알죠 그럼 c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학생을 생각해보라 브로시험을 보는 2주 지나면 우린 안돼요 뭐라 하러 대절을 안돼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뭐야 더몸할수록 더몸하다 그죠 학생이 공부하는 걸 그 테스트를 대비해서 좀 일찍 시작할수록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른 부분은 좀 늦게 해석하는게 편해요 이해되요 더 피어 타스크스 윗니 트 비 컴플리티 데이치 디 어 자 요건 바로 꾸미는 거니까 그냥 바로 묶으면 되죠 더 거의 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니 부정으로 해석되는 거잖아 이게 이해되죠 완성될 필요가 거의 없대 매일 즉 미리 준비하면 뭐한다 할 일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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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이해되냐 음 자 그 학생은 그런데 한편 본다 그 테스트를 2주도에 보는 테스트죠 CAG ASB 뭐로 보냐면 낮은 우선순위로 본 대책 천천히 해야지 이해되있죠 왜냐하면 시험이 멀리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될 가능성이 높네 그때가 되면 그 학생은 필요로 한대요 몇 시간을 준비할 시간 그때가 뭐냐면 이미 뭔가 촉박간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그는 차라리 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거 TV를 그리고 책을 읽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보다는 15분을 갖다 택하는 것보다는 뭐 공부를 할 For the test 브로시험을 대비해서 아니 브로시험을 대비하는데 하루에 15분씩만 하면 되는 모양이죠 갑자기 부러워지면서 왠지 우리가 서러워지는 거 같지 않니 그죠 A week and a half later 일주일하고 반 한 열흘쯤 지나서 그 테스트가 이제 becom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된 거야 즉 왜 중요하게 된 거야 신경을 쓰게 된거지 이제 왜 탁 쳤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임박했다 이거죠 그때가 되면 즉 시간이 임박한 그때가 되면 이 말이죠 학생은 필요한다 여러 시간을 필요하다 준비할 그렇죠 벼락치게 되니까 그는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가목적어 짐목적어죠 어렵다고 요거 목적 보니까 L와에 붙이면 돼 안돼 안되죠 뭘 더 어렵게 생각하게 돼 Fit a into b죠 세 시간 단위의 공부 시간을 갖다가 그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뭐보다 전에 조금씩 할 때는 아까 15분씩 수업하다 그랬잖아요 15분씩 15분씩을 어디갔어 15분씩을 갖다가 여러 번 집어넣는 것보다 즉 여유있게 준비할 때보다 벼락치게 할 때 그 세 시간을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브로우션 공부하는 건 세 시간이면 되나봐 어우 걔네도 형범위가 없나보다 서로어서 어떡하니 정해진 법은 악법도 법이야 일단 따르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다 끝난 거네요 이거 지금 그죠 그럼 이거는 순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미 뭐 한 거야 끝난 거지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알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닥쳐야 한다는 거죠 닥쳐야 뭐란다 벼락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니냐 라고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글이었어 You got it 오케이 힘내세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이제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좀 올릴까요 음 저 자 세티아무르트이라는 사람이 있나봐 이 사람은 리딩 내셔널리스트 어우 대빵 민족주의자래 인도에 있는 음 그는 알려져 있답니다 뭐로 For his great speech 아 말 주변이 엄청 좋은가봐요 His words 그의 말은 논리와 어떤 reason 이성적인 것도 있고 wit 도 있고 지혜도 있대 아 이거 타고나는 재주꾼이네 그는 보통은 Get the better of 하면 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이긴다 이거죠 논쟁을 하면 이긴 되는 거야 그럼 논쟁에서 이기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지요 C번 천문장부터야 A, B, C 다 읽고 맞추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안 가겠다는 정말 빵빵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큰일라 그렇게 하면 자 일단 한 번은 여기서는 한 번이죠 그냥 옛날에 그 영국에 갔대 제공하기 위해서 인도의 케이스를 뭐 자유를 향한 아 우리 저기 인도 자유 좀 주지요 라고 그 얘기하러 갔다는 거죠 가능하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갑자기 또 해클러 해클러 하면 뭐냐면 괴롭히는 사람이거든 앞에 나오지 않았잖아 벌써 C라는 걸 금방 알죠 이해 됐습니까 그럼 C를 먼저 봅니다 자 됐죠 그는 만났어 누굴 만났냐면 The leading politician 거기 대빵 정치인을 만난 거야 영국에서 In Britain He plead 하면 이제 뭐야 간청하다죠 그들과 뭐 To restore 복구해 달라고 Self government 자치정부를 인도한테 달라고 이제 에걸로 복구를 한 거야 한 미팅에서 한 번 미팅에서 안 됐을 거 아니야 While he was preparing 아 제공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를 Freedom을 위한 즉 우리한테 자유 좀 줘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해클러가 괴롭히는 사람이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죠 우리 주인공 Satya Murray 이만 사람이야 당신은 알어 됐죠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걸 어디에 영국 제국에는 태양이 안 지는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럼 뭔가 답했겠죠 자 좀 올라갑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 더 해클렌은 느꼈다는 거야 자기가 Nettle Nettle 뭐냐면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열받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이게 만약에 가리키는 게 뭐 앞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걸 가리키면 맞는 거죠 이게 이게 더 맞는 거죠 자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이든 앞이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니 이거 for 왜냐하면 이거 예술성 느껴지지 않아 이거 이응이야 알았지 자 왜냐하면 브리트니 가졌기 때문이다 식민지로 all round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 해가 지면 저쪽 얘는 뭐야 어쨌든 영국 땅이잖아 해가 뜨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세계를 갖고 갖고 놀았던 거죠 고유한 나라들을 갖다 망친 거지 아픈 놈 자 늘 it was day 이거는 이제 날씨를 나타낸 거기가 있죠 낮이었다 in some 몇몇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제국이야 그렇겠죠 이 사람은 look in 본 거죠 어딜 봤냐면 그 전반적인 방향을 본 거야 뭐해 그 관중의 관중 쪽을 본 거죠 어떤 관중 자 그 question 질문이 나왔던 그쪽을 이렇게 보더니 관객석을 이렇게 본 거죠 그더니 저쯤에서 나오고 그쪽을 째려보더니 she 웃은 거야 그죠 she 웃은 거죠 즉 가소롭다는 듯이 웃은 거겠죠 기가 막힌 답이 나오겠죠 해클런은 느꼈대는 거죠 he had not 그가 열받게 했을 거라고 이 사티아무티를 he thought 그런 생각 했대요 사티아무티가 뭐 할 거라고 would not have a convinced 설득력 있는 대답을 못 할 걸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he went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he가 여기서 그죠 해클러죠 걔는 잘못됐다 여기 또 나왔네 왜냐하면 사티아무티가 대답을 했기 때문이야 당신 알아요 이유를 지금 왜 해가 지지 않는지 태양도 영국을 못 믿어서 그런 거야 해가 지면 어두우면 이 말이죠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꼬은 거죠 그죠 그니까 뭐야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그 주체 그냥 자체로 그냥 취재도 되는 거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도움이 됐으면 구독 땡큐 자 다음 시간에 또 명쾌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했어 굿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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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